1분위 1분위 자 1분위 1분위 이거 와끈해놨다 이거 고양이 방이 비좁다고 다 끝났지 이거 엄마 간병하고 있었어? 얘 아빠 이제 퇴근해 갖고 오면 일이 많다 밥 좀 먹고 아이고 아 아빠랑 밥을 지금 너무 다 구하는 게 아니야 섭섭하다고 괜찮아가지마 꽃 풀 풀거리노 아이고 우리 냥이들 잘 지냈나? 아이고.. 헤이 이빨아 잘 놀았냐? 응? 오봉이? 임시 캣타워로 쓰고 있는데 아빠 공이 앵글 응? 아이고, 봉이 좀 식사 아이고, 이빨아 아빠가 이렇게 달아줬는데 응? 낚싯대 다 뜯어먹었네 응?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안해, 이거 응? 응? 사장실 사장실 정리 뭐를 붙여? 털 지우고자 아빠 아빠도 같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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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털 지우고자 여기 Administration 털지 털지 베이컨 저거 저는 제 디저트 자유급식으로 그릇을 채워줘야 돼 물 그릇도 있고 이쁘니 이쁘고 버딥이 안나 이렇게쯤 되면 이제 컴퓨터를 켰어 보형이 방에 아빠가 근처 살고 있다 거꾸로 돼가지고 투표 일곱 이제 그곳은 놀고 놀아야지. 이쪽은 방에 있어도. 온다 온다. 제발아. 제발 제발.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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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끝봐라. 지금. 응?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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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옷을 벌써야 하는데 촬영 버전이라서. 하하하. 일단 옷을 입고. 자. 자 이렇게 아빠는 또 앉아서 손목을 듣겠습니다. 대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와아악! 깜짝이야! 놀아! 거울아! 왠지님 일로 와? 손목하게 쓰며 엄마 엄마 지금 또 화장실 다 찼네 한 번에 다 찼네 지금 많이 묻네 차가운 에이 요거 봉봉이 토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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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슉슉슉슉 다 쓸어버린다 다 쓸어버린다 자신의 것이오 나의 건 당신의 것이오 소나리 한글자막 by 한효주